1. 불구정 2. 불구정 2. 불구정 3. 불구정 3. 불구정 3. 불구정 보통 다른 사람들은 돌 위에다가 이렇게 추를 닿는데 나는 돌 밑에다가 추를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추를 닿아서 쌍바늘채비를 합니다. 드라마 낚시에 아주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만 대해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파도가 세고 드라마 낚시 할 적에 이런식으로 돌 밑에 추를 달고 그다음 쌍바늘채비를 해서 빵을 깨서 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드릴거에요. 소비 어차피 소시로 어차피 못하실 저희는 오이, 크로마 아 크로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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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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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드로마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라마 3.5 3.5 4.5 4.5 3.5 4.5 4.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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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5 5 5 5 6 5